14페이지 14페이지요? 14페이지 첫째 줄부터 다섯째 줄까지 읽고 해석해봐 까지요? 다섯째 줄까지 네 몸은 몸은 미라로 되었다 미라는 화려하게 꾸민 장식된 관 아름답게 장식된 관들 안에 놓여졌다 그 관은 그 관은 돌 어디에 놓다 룰지스톤 룰지스톤이 뭐죠? 찾으면 되죠 오 선생님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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